자, 다음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와 B는 각각 갈등론과 기능론 중 하나이다. 자, 기억.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는 정당한가? 차등분배가 정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건 기능론의 입장이죠? 기능론. 그리고 사회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인가? 어? 보편적인 현상인가라는 것은 기능론도 그렇고 어디의 입장이에요? 갈등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잠깐 확인해보고 갈까요?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피할 수 없다, 이거야. 불가피. 보편적인 현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봐요? 갈등론에서는 사회불평등이 보편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늘 불평등이 있었으니까 보편적일 수는 있으나 극복해야 할 현상이다. 극복해야 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 해결해야 될 현상이다. 그래서 보편적 현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A의 응답은 일치하고 B의 응답은 불일치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회불평등 현상, 보편적 현상은 기능론 갈등을 둘 다 얘기하는 거니까 기능론은 기역, 니은에 대한 답변이 같죠. 그래서 A가 기능론이 되겠고 갈등론은 니은에만 예하고 기역은 아니오라고 할 테니까 이게 B가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1번. A는 직업 간의 사회적 기여도에 차이가 없음을 A가 기능론인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죠. X. B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본다. 갈등론에서는 어떤 계급을 타고나느냐,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A는 B와 달리 사회불평등 현상을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치료해야 될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능론에서는 뭐야, 사회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능론이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건 사회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봐요. 기능론은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사회적 기소가치의 배분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슨 론?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 B가 갈등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X가 되겠고요. 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은 예죠. 예. 니은에 대한 B의 응답. 사회불평등은 보편적인, 이것도 예. 그래서 모두 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